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얼마 전에는 우리와 로시아가 협동하여 라진항 및 라진 핫산 사이 철도 개건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진행했습니다. 이 계획이 실현되면 연간의 10만여 개의 콘텐츠가 라진항을 통하여 유럽으로 또 유럽에서 아시아 쪽으로 수송될 것입니다. 이렇게 되면 우리 지대의 투자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가까운 앞날에 이 시대가 국제적인 경제 모욕지대로 개발되리라고 확신합니다. 우리는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언제나 환영할 것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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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우리 라선 씨가 앞으로 더욱 흥성하리라고 생각합니다. 나는 우리 라선 씨가 앞으로 더욱 흥성하리라. 나는 우리 라선 씨의 주인공을 시작합니다. 나는 우리 라선 씨의 주인공을 시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